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러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중국 분열 가상 시나리오가 더 업로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는 두세 달 정도의 기획기간을 거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업로드 되는 콘텐츠입니다. 많게는 10명, 적게는 6, 7명과 함께 작업하는 콘텐츠죠. 그만큼 고퀄리티를 지향하며 국제정세를 재밌게 소설로 풀어나간 콘텐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분열 가상 시나리오 4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분열 가상 시나리오는 중국의 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홍콩의 문제와 위구르, 티베트에 관한 문제를 영상 속에 담아내는데요. 실제로 영상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봉기가 발생해 중국이 분열된다는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튜브에서 문제에 담아 영상 삭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튜브는 이와 비슷한 영상을 추가로 올려서 위반을 받을 경우 계정을 해제하거나 경고한다고 밝혔죠. 유튜브에서 큰 이익을 얻는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분열 가상 시나리오는 잠정 보류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에 관한 콘텐츠도 만들지 않을 예정이고요. 중국 분열 가상 시나리오 3부까지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3부까지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뒷이야기는 영상으로 제작할 수 없을 듯합니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것은 분명한 저의 책임입니다. 중국 분열 가상 시나리오를 기대하신 많은 분들도 이에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 단계에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영상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을 하신 유튜브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